다타전 제가 지나요 제가 지나요 콤보를 제가 못하나요 저거 다하는 콤보죠 잡는거는 몰랐는데 한 번 했었던거 같은데 3번인가 4번 이기지 않았나요 장난치면서 해가지고 꿈꿨냐구요 인셉션인가요 죄송한데 장난은 비등급 정도 되면 장난칠 수 있지 근데 그러다가 집니다 죄송한데 랜덤 랜덤 저한테는 안돼요 그냥 비등급도 저한테 랜덤은 어려워요 예? 그 이야기좀 해주세요 진짜 이야기좀 부탁드립니다 웬만한 비등급은 저한테 랜덤은 어려워요 웬만한 비등급은요 자 어때요 지금 웬만한 비등급은 어렵다니까 뭐 나 공격 안하나요 저는 왜요 저 상당해요 저 자 내리꼬고 자 탁 내리꼬고 고로가 비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자 어때요 친구가 할게 없어요 자 첫판 이기고 갈게요 1대0 미리 예약요 예약 최범기 이제 그냥요 최범기 젤 좋아하죠 최범기 젤 좋아하죠 하하 최범기는 이제 안걸려요 저한테 두상 쳐버리면 바로 지요 두상 쳐버리면 하하 하하 당황을 했나 막고 있으면 어떡할건데 막고 있으면 어떡하지 가시 실패 끌었었다 아 진짜 이길 수도 이거 가요?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랜덤.. 저한테 랜덤 익히기가 으와우 그렇다아 다다다 브라이언 자 거의 두 마리다 이걸 브라이언 못자면 진짜 게임 삭제해야 된다 진짜 삭제하는건 아니고 삭제하긴 해야된다구요 삭제는 안할게요 삭제는 안할게요 아 뭐야 이거 왜 맞는데 저거 아 뭐 이상하게? 아 이게 이상하게 나온다 플레이를 지금요 방심이 큰 화를 불러요 어떤 화를 부를까 아 삭제할 수도 있다구요 게임이 삭제된 화를 부른다구요 바로 해놓을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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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당뇨 아 이리 가나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건가 그 당뇨 플레이가 뭔가 다할 거 같은 플레이다 이런 fishing 뭐할지 알겠다 제노사이 카터 안쓸 것 같더라 자 부당용 다 막아버리는 이런 느낌 왁싱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지 테리하면서가 아 뭐냐 아 너무 강력한가 너무 강력한데 테리 자 타쿠마 테리로 상대할때 제일 좋아하는거 중에 하나죠 타타전 제가 지나요 제가 지나요 콤보를 제가 못하나요 저거 다하는 콤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되나 이거 뭐 약발이 잡는거 보다 느리다고 점프 지금 많이 뛰네요 자 재고로 아 모르나보네 아직 재고로 아직 모르나보네요 점프를 저렇게 많이 뛴다는거는 아직 모른다는거 같은데요 좀 알려주고 싶은데요 자 자 빨아들여주고요 자 한번 불러주고 주특기 나오다가 자 다시 건져주고 다시 주 자 깔끔 자 케인슈 너무 좋아요 케인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케인슈 그냥 포기만 해도 좋은데요 약발 약발 좋다 저러다가요 여러분 흠 발을 부르기 Il 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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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나 지금? 갑자기! 3번이 느리면 안돼 3번이 느리면 안돼 이런것 때문에 3번을 타쿠마 해야하는게 맞아요 3번이 너무 느리면 안돼 음 나는거죠 역가드 칠라 하겠죠? 바로 카트 바로 당황 하하 당황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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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손큰발 가드 뭐 가드를 제일 잘 자신있다 아주 그냥 하하하 갓 뭐라 이거 갓 하하 대공은 왁싱으로 그냥 처리할게요 팔겐샷도 까지 쓸 필요가 없다 하하 하하 이거 뭔데 이거 계속 맞아준다 예 계속 맞아준다 어디 내가 참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안참을게요 바로요 어디서 장품 없나 지금 장품 없나요 저는 그누 앗방 뭐야 이거 잠깐만 앗방 뭐야 앗방 뭐야 이거 지금 그누 없나 그 그누 지금 앗방 뭐야 앗방 뭘까 앗방 뭘까 어딜 가려고 앗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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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개뽀록 뭐 개뽀록 유로게임한 뭔 말이야 저거 뭔 말입니까 누가 뭐라뽀록 아잠깐만요 죽었다 참만 무슨 와 잠깐만요 와 개뽀록 뭐 유로게임 가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으윽 sendo 이 존맞 digamos 다 또 혹 위 생각없이 한다 와 개뽀록 유럽게임 게임을 게임을 뽀록 뽀록도 실력 모르나 지금 뽀록도 실력이 참나 다 지른다고 생각하지 지금 계속 맞나 그게 과연 2 4 밑에 1 2 3 3 4 5 2 2 아, 아아! 주시! 지금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게임 끝났나요? 5선입니다 4선 경기였나요? 지금 죄송한데 4선 경기였냐구요 5선입니다 5선 경기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싶은데요 힘을 좀 주세요 저 힘 낫게요 4선 경기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마음이 서운한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좀 뽀르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? 게임이 당장 뭐 왁시는 뭐 다 뽀르기인줄 아나? 어? 잠깐만요 바로 변신할게요 바로 변신할게요 레디 고 완전 뽀르기인줄 아는 그냥요 아 지금 잘못 썼다 이거는 이거 맞다 이거 뽀르기다 자 자 그럼 미야 쏘리 하아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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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레디 고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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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연속 두번 쓰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뽀르기일까 아 나는 생각을 다 쏴 하고선 아 어 퍽 어퍼 이것도 뽀르기일까 우하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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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으으으 레디 고 으으 으다 다 그것만 쓸거면 하아아아아아 아유 나 아유 나 참 아유 하하하 신났네 지금 신이 나버렸네 어떡하지 신이 난거 같은데 자 갑니다 최번개 아까 한번 했죠 자 호로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잡는거는 몰랐는데 내 길 어떡해요 해야 펜타오퀘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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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snails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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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